또 붙을게요 반발장만 뒤로 네 됐어요 자, 디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미사 부탁드립니다 자, 디미사 부탁드립니다 자, 시선 맞춰서 왼쪽 볼게요 왼쪽 자, 시선 맞춰서 왼쪽 볼까요 호로行기 자, 가운데에 보면 하트 할까요 하트 자, 그대로 돌할까요 돌아트 자, 그냥 돌할까요 돌아트 자, 싸이클드 가장 자신있는 포즈 할까요 자, 싸이클드 가장 자신있는 포즈 할까요 자신있는 포즈 ㅎㅎㅎㅎ 우흫흫 불을 다리며 자, 우리 엔딩 모정 갈게요 엔딩 모정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